여기가 어딘데요? 태국, 태국. 여기 태국. 아일랜드. 오! 맛있어. 어때? 여기서 사준대요. 감동. 아일랜드. 아일랜드. 뭐야? 안 넣어도 되는 거야? 밥이 있어. 뭐? 밥이 있어. 냄새. 이거 리사가. 제가 그때 갔다 온 거. 망고 스티키 라이스. 망고 스티키 라이스. 이거 먹어볼래. 언니. 언니가 먹고 싶었던 거. 이거 다 있었어. 아이고, 언니. 대박. 뭐야? 이거 제가 좋아하는 건데 어떻게 알았어요? 침대. 침대 너무 좋다. 이거 제 집에서만 하는. 그럼 너희 집에서 온 건가? 응. 그런 거 같은데? 언니가 해주신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은데? 아닌 거 같은데? 진짜 어머니. 진심. 진심. 제가 레시티 좋아하는 거잖아요. 아닐 거 같은데? 근데. 진짠데? 아니요? 진짜. 아니, 뭐야? 진짜 이거 진짜. 잘 먹겠습니다. 진짜 제가 맛볼게요. 진짜. 이거 뭐. 아니. 아니. 이거 제 집 거라니까요? 집 거? 제 집 거래. 이거 이제. 진짜 제 집 거예요. 아니, 진짜. 이거. 이거 치즈 펑두. 치즈 펑두. 야, 이거. 스위스. 야, 이거. 잠깐만. 왜? 야. 야. 여기 많아. 하나, 하나. 진짜 해 봐. 우리 인성 같아. 우리 인성 왜 이렇게. 우리 인성. 널 멀리서 지켜만 봤죠 안녕 사랑인 것 같아서 그대 같은 마음인 줄 알았죠 도착하자마자 원래 엄마는 문자를 할 거예요 엄마한테 연락이 아예 없었어요 진짜 아예 없었어요 제가 엄마 뭐지? 엄마 아직 안 일어났나 일찍 잤나 이랬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서프라이즈였구나 왜? 오지마! 오지마! 나도 오는 거야! 어때? 엄마 문이 열었는데 엄마 문이 왔는데 엄마 문이 왔는데 엄마 문이 왔어요 엄마 문이 왔어요 엄마 문이 왔어요 제가 이번 연도 초에 태국 여행 가서 저희 부모님이랑 리사님 부모님이랑 같이 밥도 먹고 했거든요 딱 울고 계시니까 저도 울컥해서 너무 보고 싶었다는 뭔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우리 차이는 카운이 어마무악 카운이 어마무악 카운이 어마무악 야 앗 쏴 카운이? 또 쟤 봤죠? 이거 집고라니까 집고? 이거 사자 진짜 집고라구 에이 나 진짜 끝까지 무시했어 나 진짜 끝까지 무시했어 나 진짜 끝까지 무시했어 아 대박 오케이 말해둘 카운이 어마무악 카운이 어마무악 카운이 어마무악 넌 어머니 오랜만에 보는데 왜 이렇게 안 반가워해? 아니 울뻔 했었는데 참았어 왜냐면 제가 울면 진짜 오래 오래 계속 울거든 눈물 나려 눈물 나려 나 너무 감동해 나 누워 울면 운단 말이야 제발 제발 나 그 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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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 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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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땡큐 쟤는 옷까지 어 라피다인 다이어트 다이어트 내 전화. 내 전화. 내 전화. 근데 이런 건 어떻게 한 거야? 설마 your dad. 내 전화. 아니, 내 하모. 예스. 대박, 진짜. 엄마의 재발견. 우리 재발견. 할머니. 우리 재발견. 우리 재발견. 우리 재발견. 우리 재발견. 나 이것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listen. if you lose the bread. you have to kiss the neighbor. 아, 이 녀석이. 여기다가 잃어버리면. 아, 이 녀석이. 아, 이 녀석이. 아, 이 녀석이. 아, 이 녀석이. 아니, 이거도. śm1이. 아, 이 녀석이. 아, 이 녀석이? 아, 이 녀석이. 더운 거 아니야? 무이 파다 보다. 아, 이 녀석이. 치즈! I mean, the bread! 잘 먹다, 잘 먹다. 정색. 이빈이도 먹어봐, 안 돼. 나 배가 너무 부른데 맛있어. 맛있어? 나 이거는 진짜 계속 먹을 수 있어. 진짜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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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망고 스티키 라이스 먹어봐. I don't like mango. I don't like mango. I don't like mango. Same? Same. It's hard not to like mango. 우리 이렇게 만들어주셨으니까 우리도 뭐 만들어드리자. 좀 뭔가 새로운 추억도 만들어드리고 싶었고. 저희 오기 전에 12시부터 계속 준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더 재밌게 해드리고 싶고 해서 더. 제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뭐 살 수 있어? 춤 춰달래요. 카밍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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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마미가 좋아한대. 좋아하면은 좀 더 넣을게요. 두 숟갈. 포 마미. 땡큐. 만드는 시간보다 총무 시간이 더 긴 것 같아요. 괜찮은데? 몸바야. 아마 기다려. 몸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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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진짜 웃겨! 그냥 오렌지 주스같이 보이지? 안되네. 이게 끝에가 조금 올라오는데 있어. 파인애플! 오! 애플팬! 파인애플팬! 팬팔 애플 애플팬! 이거 이름팬? 파인애플 애플팬! 파인애플 애플팬! 오케이 오케이! 오! 예!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러브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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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어! 너무 잘한다! 이거 이거 찍어야지! 원 투 쓰리! 네! 사! 바쁜 애플으로 가서 찍어요!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네 이렇게 잘해! 오케이! 떠니! 서프라이즈! 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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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최신이야! 오! 오! 좋다! 나 어머니 진짜 손재주가 좋으신 것 같아! 이거 어머니가 만들어놨어! 아!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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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의 행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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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이! 행복을! 건강하고 건강 챙기라고! 응! 건강하고 건강 챙기라고 내 삶을 이루어진 모든 것을 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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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mommy Thank you 진짜 저 그때 밥 제일 많이 먹었어요 리사 어머니가 해주신 밥 감동 먹었어요 뭔가 보면 되게 울컥이에요 왠지 모르겠어요,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